맨날 거치지 않은 têmely 과자맛 과자맛이야? 애기라도 조금 연한 핑크가 생긴다 이렇게 위에서 털어야 돼 엄청 멋있지 됐어? 다 먹었어? 이거 반댄가리 줘야 돼 갖고 갈 거야 갈 갈 때는 돈을 내야 돼 시금치 누가 사왔는데 시금치 누가 사왔어 그래도 갈 갈 때는 손에다 소금은 손은 한 티스푼 두 티스푼 이거 참기름이에요? 들기름? 들기름 먹는 거 하는 거예요? 들기름이 되는 거야 꽤? 손을 쳐 내가 한 척 하려고 기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 핸드폰 지금 내 자동이 있는데 자동차 여행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? 아니 그건 뭐야? 이건 내 자동차 내고 타고 그랬노도 아 그랬어? 나 가도 돼? 엄마 가도 돼? 알았어 방금 얘기했으니까 방금 얘기했으니까 엄마 가도 되는 거야? 이제 엄마 자유야? 자유? 자유인이야? 나는 자유다 난 자유인이다 엄마 시금치 한 번 먹어볼래? 혜리야? 엄마 만들어 엄청 맛있다 만들어 먹어볼래? 엄청 맛이야? 시금치 맛이지 만들어줘 응 음미 좀 하고 응 맛있다 너무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응 응 방트리 한 번 먹어봐 근데 네가 간을 마줘 맛있는 거 봐 응 맛있는 거야? 안 맛있는 거야? 맛있어? 어때? 맛있어? 응 맛있어? 근데 왜 눈을 못 마주쳐? 짠가보다 딱딱딱딱딱 팔을 두 팔을 걷고요 일단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틀어요 얼마나 잘하시나 볼게요 아이고야 그게 고양이 새들 젖는다 장혜리 씨 내가 이틀날이 아니었는데 응 여기까지 어 엄마 응? 근데 티카이 티카 할 때 응 불편한 게 맞지 않아? 응 시야 아니야 할 때 완전 쏙이 쏙이 올라 올라가지 원래 올라온 거 같아 엄마 엄마 응? 혀 닦은 김에 한 번만 안 거야? 응 응 나 왜 아니 한 번만 안 해도 돼 아니 아니 여러 번 해도 돼 내가 한 번 해도 돼 여러 번 해도 돼 로션 도 바르시고요 짙다 짙다 반죽 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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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야 양쪽으로 해야지 안에 갈 때만 할게 알아서 나단야 응 닥 닥 닥 닥 닥 닥 맛있게 먹어 누가 이쁘게 넣었나 볼게요 어때? 원래 요거트맛은 더 많다는데? 목자기가 들어있어 락티브 유산균 오은양 박사님 잘 먹을게요 오은양 박사님 잘 먹을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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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